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 카우진 대표와 측근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.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에게 로비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키는 대가로 개발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 모 대표에게서 35억 원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재명 기자의 보도입니다.